이전 영상에서 실습을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에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에러를 만난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요. 이런 에러를 보지 못했다, 잘 됐다 라는 분들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는 메인 타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에 프로젝트 레이아웃을 제가 첫 번째 옵션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옵션을 체크한 상태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신 분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거를 체크를 하고 옆에 컨피규, 디포이트,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SIC, BI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SIC는 소스의 약자예요. 그리고 BIN은 바이너리, 실행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즉, SIC라는 폴더를 소스 폴더로 Eclipse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SIC 폴더에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실행을 시키면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확장자가 클래스인 실행 파일이 생성되도록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어플라이를 시키고요. 그리고 Next를 해서 보면은 소스의 SIC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저건 무슨 뜻이냐면, 저 SIC 폴더가 소스 코드가 들어갈 폴더라는 것을 Eclipse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 그 소스 코드가 컴파일되면 BIN이라는 폴더에 클래스 파일을 위치시키라. 이런 뜻이에요. 즉, 이전에 했던 이 설정에 의해서 이렇게 소스 탭의 이런 모습이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피니쉬를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SIC 폴더에다가 소스를 놓지 않고 메인 타입, 즉 프로젝트 바로 아래에다가 소스 코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마이앱, 마이앱, 점 자바, 퍼블릭 클래스 마이앱,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스트링 AIGS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바한테 SIC라는 폴더가 소스 코드 폴더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 익스플로라는 걸 보면은 SIC 폴더에 저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아이콘이 있죠. 저게 이제 소스 코드 폴더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가장 최상위 폴더에 myapp.java가 있는데 저기는 소스 코드 폴더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는 myapp.java라는 저 파일을 소스 코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파일을 SIC로 옮기는 거예요. SIC는 지금 우리의 설정에 따르면 소스 코드 폴더이기 때문에 실행하면 이제 실행이 잘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얘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어... 최상위 디렉토리에서도 실행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 뭐죠?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해서 요 세팅에서 첫 번째 옵션을 체크하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저 프로젝트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SIC라는 폴더가 소스 코드가 저장될 폴더라는 걸 우리가 지정을 했거든요. 요걸 지워버려요. 그리고 add 폴더를 하신 다음에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를 요렇게 지정을 하고 OK를 누르시면 이제 이 최상위 디렉토리는 프로젝트를 담는 폴더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음...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역시나 메인 타입이라고 저렇게 되어 있는 프로젝트 폴더를 지정을 하게 되면 클래스 파일이 저 프로젝트 폴더에 생성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SIC는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제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클립스에서 소스 코드와 또 실행 파일을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분리해서 보관하는 기본 세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약간의 혼란스러움인데 이 이유는 이렇고 해결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다른 사람들은 쭉쭉 진도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요거 공부하시느냐고 좀 진도가 늦었으니까 제가 선물로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뭐 하나만 알려드리면 요런 것도 가능해요. 자,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스 코드 폴더를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SIC1, SIC2, 그리고 실행 파일, 클래스 파일을 저장할 bin이라는 디렉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myApp.Java를 SIC1으로 옮기고요. 얘의 이름을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SIC2를 역시나 이렇게 SIC2로 옮겼어요. 그리고 얘의 이름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자, 저는 SIC1과 SIC2에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컴파일 했을 때 bin이라는 폴더에 모두 저장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 클릭해서 properties로 가서 java.build.path에서 여기 있는 얘를 지워버리고요. add 폴더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하면 저 두 개는 둘 다 프로젝트 폴더가 되는 것이고요. 저기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bin이라는 폴더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bin을 선택해서 offline, close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조금 수정해서 그리고 또 저장을 해보시면 클래스 파일이 빈 디렉토리에 생성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공백을 유부로 줘서 내용을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가 빈 디렉토리에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키면 자, 여기서 run button 누릅니다. 그러면 잘 동작을 하는데 제가 좀 해보니까 이클립스가 좀 꼬일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아, 그냥 그러면 무시하세요. 예,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만 보십시오. 예, 기술적으로 꼬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런 세팅들을 바꾸다 보면은 뭐 이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이 진도 나가셨던 분들은 이 영상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다른 거 공부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 덕분에 이클립스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선물해 준 아주 고마운 친구가 그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소스 코드와 그리고 실행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